최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3박길만 하더라도 투자가 매우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자산 가격 간의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있죠. 어제도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증시만 봤을 때도 계속 조정세를 나타내는 부분들 그리고 국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가격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은 결국엔 이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뜻과 비슷한데요.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이 펀더멘탈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이 펀더멘탈 중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 한국과 미국 간의 디커플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코로나와 공구망 충격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퀀터티 투 퀄리티라고 해서 그동안의 양적 성장을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질적인 성장.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럴 바탕으로 외환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미국과 한국 간의 디커플링,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코로나와 공구망 충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델타 변이가 6월부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다 확산이 됐었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신흥국에서는 봉쇄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기 차별화로 이야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차이를 결정한 것은 결국에 백신 보급률이었습니다. 저희는 신흥국조차도 이제는 높아진 백신 보급률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부터는 위드 코로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경제나 금융시장이 주요 변수가 됐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변수, 주요 변수에서는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병목인데요. 이 공급변목은 너무 강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 그리고 주식시장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유도 이 공급변목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공급변목은 사실상 제조업, 재화 관련된 부분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공급변목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와 같은 이런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은 타격을 많이 받겠죠. 이러한 공급변목이 심화가 됐던 시기가 올해 2분기부터 해서 3분기 이렇게 신학 시간이 지나가면서 심화가 됐습니다. 워낙 강범위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강범위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을 크게 5가지 분야에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자재와 재화, 물류, 재고, 고용 이렇게 5가지를 봤는데요. 사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재부터 해서 재고까지 이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재화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부분은 비재화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에서 3원에서의 문제들도 교육에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구조적 원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순환적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적 원인보다는 순환적 원인이 최근 공급변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순환적 원인은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완화가 돼서 내년 2에서 3분기 사이에는 완전한 정상화가 예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재화 부분에 대한 공급병목이라는 게 사실상 공급에 대한 차질, 공급에 대한 위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이 된 여파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코로나 전후로 OECD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소매 판매는 수요 데이터, 산업 생산은 공급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업 생산 공급 데이터가 최근에 공급 차질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공급이 감소해야 되거나 타격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방향성은 완만하게 개설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변목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뜻은 최근에 이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원인들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실업규료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고용의 정상화가 가팔라지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소득 증가를 이어졌고 이렇게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여가라든지 매저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숙박, 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늘렸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여전히 현장 진영형인 상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재화 쪽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이 되면서 수요는 좋은데 공급은 차질을 잇는 부분들 그래서 이 차이가 최근에 이 수요 공급변목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부터 나타났던 이 코로나 델타 변이 이 부분들이 이 공급변목을 야기했던 핵심 변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델타 변이는 선진국에서는 타격을 그닥 주지 않았습니다. 신흥국에게 타격을 줬다라는 거죠. 세계의 수요를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선진국이고요. 세계의 공급을 담당하는 것은 신흥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담당하는 수요는 생각보다 좋았는데 이 신흥국이 담당하는 공급은 계속 타격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을 거치면서 이 공급변목이 심화가 됐던 게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70에서 8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우려를 하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의 공급변목은 이 수요 요인에서 비롯된 게 크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수요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에 관련된 경계감목만 있을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급변목에 대해서 언제쯤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추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을 해서 해당되는 지표를 통해서 공급변목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자재 쪽과 재화생산, 물류, 재고, 고용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아홉 가지 지표를 선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원자재 쪽에서는 에너지 쪽이 여전히 공급변목이 심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비철금속이라든지 곡물 쪽에 대해서는 공급변목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재화생산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의 공급 차질 완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최근에 신흥국의 직장 이동량을 보시면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제 신흥국의 생산 정상화가 기대가 되면서 공급변목이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류 쪽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미국의 운송 창고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 역시나 정점을 짓고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고와 고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고와 고용 같은 경우에 여전히 공급변목이 심화가 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조, 재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재화 관련된 부분들은 완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재고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트래킹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교육에는 이 공급변목이라는 게 교육에는 코로나 대탈변이 확산해서 비롯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수요 부진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수요를 걱정하는 부분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한 가지 우려들은 이제 물가 정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그리고 이 공급망 충격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선진구와 신흥국 간의 디커플링이 나타났다면은 이제는 이 격차가 다소나마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동력과 사이클을 좀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워낙 이제 돈으로서 올라온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이 돈의 힘이 끝나게 되면은 이 경기 회복 동력이 과연 지속이 될까라는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돈으로서 올라온 것들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생산의 정상화 그리고 투자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기 회복에 대한 동력에서 코로나 초기와 지금 현재 후기 간의 차이가 다소나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재화 소비가 집중이 되어 있었죠.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소비에 있어서 재화보다는 서비스 소비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모멘텀이 이제 향후엔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대신으로 투자랑 생산이 추가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가 중심일 때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생산 투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그리고 가계보다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소비가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최우선적인 부분들은 소득이 늘어났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났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소득 보전 조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고용이 빠르게 회복이 됐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는 내년도에는 이 효과가 좀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소득의 증가세가 둔화가 되면은 소비의 모멘텀은 다소나마 좀 주춤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이 투자인데요. 투자의 선행지표가 최근에도 매우 가파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투자가 단순히 작년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투자 확대가 구조적인 사이클 확대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박서초 파트장과 노동기 팀장도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이 1980년대 이후에 크게 세 차례의 투자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80에서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년 뒤인 지금 이렇게 세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80에서 90년대는 선진국의 중심으로 그리고 2000년대는 신흥국, 이제는 또다시 선진국이 주도하는 투자 사이클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공군망 관점에서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에서 90년대는 미국에서 독일과 일본과 같은 기타 선진국으로 공군망이 확산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공군망이 이전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흥국에 있었던 공군망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다시 핵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부의 정책 역할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흥국으로 나갔던 제조업 쪽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들을 만들어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결국에는 선진국이 잘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노동직약적인 하위 사업들이 아니라 기술직약적인 고위기술 중심이 됩니다. 이번에도 반도체라든지 모빌리티, 신재생 이러한 신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심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투자 사이클은 구조적으로 학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경기에 대해서 단기 정점을 우려를 하지만 저희는 이 단기 정점보다 중장기 사이클에서의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경기는 여전히 무상향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 정점에 대한 우려들을 하는 부분들은 이 표에서 보는 파란색깔 그래프 때문인데요. 크게 사이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사이클과 장기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단기 사이클은 재고라든지 소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경기는 당연히 정점을 찍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건 다 파란색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단기 사이클의 정점 우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민간 투자가 주도하는 중장기 사이클은 이제 초입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이클을 서로 결합을 하면은 지금 현재 당연히 단기 사이클이 정점이 있어서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되겠지만은 향후에 3, 4년 이상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상향 기조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기가 과거의 90년대 이후에 크게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94년, 2004년, 2011년 이렇게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모두 다 고성장, 고물가, 그리고 정책의 정상화 이 세 가지가 공동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관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강하지만은 저희는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지나서 빠르면은 내년 초반 정도에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가 과거처럼 1, 2%대의 저물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고물가 흐름이 계속되는데 있어서는 교육에는 유동성에 대한 걱정들, 정책에 대한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경계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가 빠지는 이유도 내일 있을 11월 FMC에 대한 경계감이 미리 발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고물가에 대해서 교육에는 교육의 시장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에 관련돼서는 물가 급등은 좀 진정이 되겠지만은 여전히 고물가 흐름들은 내년에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물가 급등을 견인한 것은 공급변목과 같은 이러한 공급층 요인이 컸습니다. 실제로 공급변목이 나타나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공급층 요인들, 공급변목이 정점을 짓고 완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도 이제는 좀 급등이 진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여전히 고물가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조적 요인들,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ESG, 공급망 개편,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물가를 들어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선진국의 GDP 갭이 있습니다. 이 GDP 갭은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냐의 뜻인데요.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수요가 정말 좋다라는 뜻이에요.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마이너스권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플러스권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권에 위치한다라는 뜻은 이 수요가 좋아서 물가를 둘러올리는 이 수요층 물가 성산력이 확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3%대의 고물가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이어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한국 경제는 내년도에도 고성장 고물가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3% 초반 그리고 물가 역시나 2% 초반의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대한 우려들은 완화가 되겠지만은 여전히 이 물가 그리고 기타적인 하방 요인들에 대한 위험도는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환경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도 대형 위기가 경험이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여진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 대형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진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근본에도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 대형,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됐던 식 부분들은 과잉 레버리지, 양극화, 식냄전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치 구조적 문제를 해소를 하지 않고 그냥 눈감아버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를 해소하는 데가 가장 최우선 정책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해소해 나가려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서서도 2, 3%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이 부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뭔가 정책에 대한 정상화가 가속화된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제라는 금융시장 환경 내에서의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에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진 상태인데요. 사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는 그 자체보다는 그 시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테이퍼링을 한다라든지 금리 인상을 한다라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대한 시점이 경기가 충분히 회복이 되고 나서 시행이 되는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는지 이 전후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80년대 이후의 과거 통화 정책 정상화 시기를 살펴보면요. 선제적으로 그냥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을 정상화를 했었던 시기에는 항상 경제나 금융시장 환경들이 흔들렸던 모습들이 관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가 상승이 가팔라지면 연준이라든지 기타 선진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경계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됐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경기가 충분히 회복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은 실제로 당기에 변동성만 야기했을 뿐 충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내년도에 가장 관건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과정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미세 조정은 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다 동일상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코로나 사태에서 빠르게 헤어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발생되는 게 이 양극화이기 때문에 이 양극화 해소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잉 레버리지는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발됐기 때문에 이 가잉 레버리지는 양극화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잉 레버리지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냉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적인 이런 선진국에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공급망의 개편이라든지 G2의 패권 전쟁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긴 관점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대응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덤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좀 정책에 대해서 속도 조절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저희는 그 가능성이 이 식냉점 쪽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G2의 무역 합의 이행 속에서 관세가 일부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과 안보에 대한 규제는 이어지겠지만 적어도 무역 합의와 같은 이러한 쪽을 통해서 G2 간 갈등을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제어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외환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흐름, 자금에 대한 흐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확정근면일 때 달러와 가치는 항상 정강, 후약의 흐름들을 보입니다. 지금이 정강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달러가 정강, 후약의 흐름들을 보이는 이유가 미국이 상대적으로 제일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과 정책에 대한 정상화를 가장 빨리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제어 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정책의 정상화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기타 국가 간의 이런 경기 차이, 정책 차이가 축소화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후약의 흐름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후약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한율은 이제 최근 1200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1170에서 80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나 결국에는 달러와의 가치에 거의 연동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도의 약달러 흐름 속에서 원달러 한율은 1100원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의 제조업 경기에 대한 의심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원달러 한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레 공급망에 대한 이런 교란이 완화가 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의심들도 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한율도 다시 1100원 초반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크로와 외환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